거긴 내가 직접 가야 돼. 너, 일어나. 너, 어디 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어? 네. 건강한 20대 남자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샘플이 좀 필요해서. 감염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 있어도 됩니다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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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 일이 끝나면 저놈들 나 살려주지 않을 거고요 우리 팀한테 연락해서 이거 왜 지랄 알려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놈들이 화영이를 데리고 있어요 제가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화영이랑 뱃속의 아이만큼 당신이 우리 팀한테 연락한다면 반드시 구해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찾아요? 어떻게든 그게 당신도 살고 최화영 씨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리는 길이야 다섯 시간 정도 후면 배양이 끝납니다 제가 명단 가져오겠습니다 명단이 확보되면 명단이 확보되면